한국건강관리협회가 교육부,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2021 건강생활실천 디자인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. 올해로 8회째를 맞은 UCC부분 공모에는 총 58편의 작품이 접수됐고 수상작은 예심과 본심을 통해 선정됐습니다. 대상의 미룰 수 없다 건강팀의 신체 참여재판, 황수인 양의 음주, 지나침보다 모자람이 건강합니다 작품이 최우수상과 우수상에도 팀과 개인이 고루 선정됐습니다. 수상작은 건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협에서 제작하는 건강증진 캠페인과 보건교육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.